쟤랑 사귀는 거야? 앤드! 쟤가 내 애는 아니잖아 잘하지 버리니까 나 악한 생각은 버려 민간요법도 많다? 그리고 여자는 나마다 사랑을 받아야지 액수없으면 여자로 살게 있잖아 네 아저씨 진짜 어디다가 맺힌다 이쁜 거지 다는 것은 왜 이래? 오늘은 제가 살게요 여기 꽤 남을 텐데 남자가 사야 될 땐 제대로 사자고 주셨어요 누가? 우리 엄마랑 니가 너무 몰아 붙인 거야 그 나이에 출세하란 말보다 더 묻었지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몇 살까지 키워야 이놈의 육아는 끝이 나는 거지 얼마나 찬다고 난 눈치를 보고 살아 우리가 좋아한 맛은 있지 그럼 우린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아주 그림농이야 아 주면 아직 안 죽었어 겁봐 우리 나이에 누가 따라오면 퍽튀기라니까 나 진짜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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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